서커바이러스와 마이코플라즈마를 한 병에 코실리스 PCVM 시스템적으로 농가들이 많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대처를 조금씩 변화하고 있다는 생각하고요 지금 베트남에서 시판되는 백신이 있는데 이게 동남아 지역으로 수출도 되고 하면서 판매량이 서서히 늘어나고 있다 이런 느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드람양도농협 정현규입니다 제가 한 6개월 전쯤에 동남아 프로젝트 시작하고 아프리카 대절병에 소개 말씀을 드렸는데 그동안 9개월 정도 지나서 그동안의 경험을 중간 보고식으로 이렇게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 10개월 정도 지난 요즘에 보면 특히 동남아 우기가 거의 끝날 무렵 가까이 됐는데 되게 이 정도 되니까 아프리카 대절병이 다시 좀 증가하는 그런 경향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항상 해마다 반복되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제일 크게 요즘 느끼는 것은 아프리카 대지열병이 예전에 비해서 조금 변화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잠복기가 조금 더 길어진 느낌이 든다든지 호흡기 질병 같은 그런 것으로 혼동하기 쉬운 그렇게 시작이 된다든지 그 다음에는 백신에 대한 관심이 좀 많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지금 베트남에서 시판되는 백신이 있는데 이게 동남아 지역으로 수출도 되고 하면서 판매량이 서서히 늘어나고 있다 이런 느낌입니다 모돈하고 포유자도는 아니고 육성 비육돈에서만 허가 돼 있고 사용하기 때문에 그쪽 부분에서 좀 늘어나고 있지 않나 이런 느낌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스템적으로 농가들이 많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대처를 조금씩 변화를 하고 있다는 생각하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피해를 보고 그다음에 바뀌는 농장들이 있고 옆에서 피해를 보는 농장 보면서 이렇게 바뀌는 농장도 있고 한데 그 부분은 우리는 많이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도 피해를 본 다음에 어떤 대처를 할 것인가 물론 지금 잘하고 있지만 아 조금 더 해야 되겠다 그 나라를 보면서 미리 준비하는 여러 가지를 했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또 하나는 ASF가 증상도 없고 조금씩 변하기 때문에 변하는 상황에 맞춰서 우리가 교육이라든지 정보를 빨리빨리 해서 새로운 대처 방법을 찾는 것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할 거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프리카 대지열병 피해가 많이 나고 나서 동남아에서도 이제 좀 큰 농장들 기업 농장들 중심으로 시스템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를 들면 샤워하는 시스템 차량 진입 시스템 사양 관리 시스템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많이 바뀌었는데 예를 들면 그런 것입니다 예전에는 샤워를 한 번 하고 들어가고 샤워를 하라고 교육만 했었는데 지금은 대부분의 농장에서 농장 입구에서 샴푸가 먼저 나오고 그다음에 물이 나오고 이렇게 해서 옆에서 감독을 한다든지 이런 시스템으로 많이 지금 바뀌고 있고요 또 심지어는 기업 농장 같은 데는 샴푸가 나오고 그다음에 5분 동안 이제 물이 나오는 시스템인데 샤워실에 들어가면 이게 모든 게 자동입니다 그리고 들어가는 문하고 나오는 문이 닫히면서 샴푸하고 물이 순서대로 나오기 때문에 밖에 나올 수 없고 그대로 5분 동안 샤워를 할 수밖에 없는 완벽한 시스템을 갖고 있고 차량 같은 경우도 소독을 충분히 하고 30분이 지나야 출입문이 열려서 차량은 무조건 소독에 30분 동안 있어야 대기를 하고 소독 효과가 완전히 나온 다음에야 들어갈 수 있게 한다든지 이해에도 굉장히 많은 시스템들이 있는데 그런 시스템들이 많이 바뀌고 있고 이게 결국은 사람이 말로 해서는 지켜지지 않고 좀 소홀한 부분이 만에 하나 있을 수 있으니까 강제적인 시스템으로 이렇게 바꾸는구나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남아 쪽의 국가들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한 원인들 여러 가지 조사한 결과들도 나오고 여러 가지 나오는데 그중에 제일 큰 원인은 사람입니다 보통 나라마다 약간 차이가 있겠지만 한 40% 정도가 사람이 아프리카 돼지열병을 농장 안으로 옮겼다 이런 수치들도 나오고 대부분 그런 얘기를 제일 많이 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오염된 지역을 갔다 와서 샤워를 제대로 하지 않고 들어왔다거나 운전기사 소독 부분 그다음에 이런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양돈인들의 모임이 있었는데 모여서 골프장에 갔다가 헤어졌는데 그대로 농장에 들어와서 생겼던 문제라든지 다양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역시 사람에 대한 문제를 제일 많이 얘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어떤 원인이든 간에 농장 주변에 농지라든지 여러 주변 환경이 오염돼서 주변 환경을 통해서 농장으로 들어오는 야생동물, 차량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된다 지금 지, 고양이, 새 모든 것들이 문제가 되는 걸로 나오는데 이런 것들이 우기가 되면 주변 환경이 더 많이 바이러스가 퍼져서 많은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 감염 경로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그래서 농장에서는 샤워 시스템 바꾸고 여러 가지 출하할 때도 출하 계류장을 농장받게 만든다든지 차량 소독하지 않으면 정문 진입이 안 된다든지 하는 것과 함께 농장에는 거의 모든 돈사는 방충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방충망이 역시 새, 지 뿐이 아니고 여러 가지 자그마한 동물들도 출입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방충망은 거의 동남아, 미얀마, 태국, 베트남, 그 외 많은 국가들을 갔는데 거의 기본적으로 모든 농장은 방충망으로 다 돼 있다 이런 것을 보고 시스템적으로 엄청나게 피해를 보면서 많은 경험을 하고 새로운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최근에 아프리카 대지열병 백신이 베트남에서 시판이 되고 필리핀이라든지 인도네시아 이런 데로 수출이 되고 이러면서 조금씩 관심이 가지고 늘어나고 있는데 모돈에서는 아직은 적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모돈이라든지 포유자돈에는 유산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부작용 때문에 아직은 적용을 하는 게 허가도 돼 있지 않고 농장에서 당연히 사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상태에서는 8주령 이상의 육성 비육동부터 출발을 해서 적용을 하는 걸로 돼 있고요 긴급한 경우에는 4주령에도 예방접종을 합니다 제가 그쪽에서 경험한 것들을 쭉 보면 백신 자체로 해서는 면역은 여러 가지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공격접종했을 때 실제로 감염이 되었을 경우에는 상황상황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나지 않나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백신 부작용은 생각보다는 큰 비육동 같은 경우는 나지 않는데 제가 보기에는 열이 조금 난다든지 백신 접종 후에 관절염이 조금 생긴다든지 약간의 기침 증상이라든지 약간 호흡기기가 미약하게 왔을 때 그런 상황이라든지 잠시 동안 사료를 좀 적게 먹거나 그런 사료 섭취에서 초기에 좀 문제가 생긴다든지 이런 경우들도 있고 그런 것들이 약간의 부작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 때문에 아직은 우리나라에서는 방멸정책을 하는 나라에서는 쓰기는 아직은 조금 이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했을 때 증상들을 보면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유산입니다 근데 이제 초기에 유산이 한두 마리 생겼을 때 빨리 체크를 못하다 보니까 이게 뭐 더위 피해라든지 또 다른 피해라든지 이런 생각을 관리 문제라든지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좀 그런 면이고 그다음에 호흡기 증상으로 와서 코에 약간의 출혈이 있으면서 기침을 한다거나 사료 섭취를 안 되거나 이렇게 해서 갑자기 2, 3일 지나서 폐사가 갑자기 늘어나고 퍼지고 이런 경우들도 많이 있고요 어쨌든 예전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초기의 증상은 좀 약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가장 큰 특징은 길게는 잠복기가 2주 이상 되는 케이스도 최근에는 나타나는 걸 제가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늦게 발견한 농장은 피해가 오면 아마 만두 이상 이렇게 피해를 보는 농장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빠르게 어떻게 발견할 건가 이거에 대한 노력이 아마 우리 농가에서 제일 주의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발생 초기에 가장 많이 나타나는 증상은 사료 섭취가 조금 줄어든다는 거 비육돈이나 모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열이 조금 난다는 거 유산이 일어나는 경우인데 구토도 많은 경우에서 나타납니다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피부가 크게 변한다든지 하는 거는 그렇게 많은 케이스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애부 증상만 가지고 판단하기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조금만 이상 있어도 빨리 신고를 하고 검사를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권장되는 거는 농장 애부팬스는 1.5m 이상을 권장을 하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해야 효과가 있는데요 중요한 거는 아래 80cm 정도 부분은 무조건 안과 바퀴 보이지 않고 물 같은 것도 농장 애부에서 안으로 흘러가지 않는 그런 구조 우리로 말하면 철판이라든지 부록이라든지 이런 구조를 다들 권장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이거는 농장 애부에서 어떤 상황이든 뭔가 흘러 들어오는 거 방지하고 멧돼지가 이렇게 들어올 볼 수 있고 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지금 생각이 됩니다 태국이라든지 베트남이나 동남아에서 경험을 바탕으로 얘기를 한다면 빨리 발견하는 시스템이 좀 더 필요하겠다 생각하고요 일단 주변 환경이 오염되면 굉장히 컨트롤이 어려워진다는 걸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대안 또 하나는 농장이 샤워, 사람에 대한 컨트롤 부분입니다 사람에 대한 컨트롤을 어떻게 할 건가 들어오는 사람들 샤워라든지 이런 부분 그다음에 농장의 위치가 비가 와서 애부에서 흙이든지 물이든지 흘러들어오는 농장은 동남아에서 몸은 거의 쉽게 쉽게 걸립니다 이런 거 여러 가지 좀 세부 세부적인 거를 좀 해서 좀 더 검토를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잠깐 여러 가지 중간 보고를 위해서 기고를 했는데 11월 초에 바로 다시 태국, 베트남 이런 데 가서 2차 계획은 내년 2월까지 아프리카 대지열병에 대한 경험을 하고 백신에 대한 경험을 하고 정보를 모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마 그건 내년 2월쯤 되면 다시 또 2차 중간 보고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 Exhal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